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선표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줘서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움직여지는 말세지 마라의 귀한 성도 귀한 하나님의 종님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비하기를 싫어하고 모이기를 싫어하고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요즘에 성도들 보면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 저자도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맞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지금 우리 교회의 요한계시록을 쭉 강의하고 있었는데 강의 내용을 왜 그러냐면 이런 책들이 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있으면 안 돼. 베리칩의 정체 같은 거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버리셔야 돼요. 이런 거 이 사람 지금 거짓말 전화하다 풍마자가 빌빌거리고 있어. 사기꾼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기꾼들이. 자 오늘 베리칩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십시다. 틀렸다 하면 저한테 항의하시고 저하고 디베이션을 한번 해보십시다. 한국에는 지금 베리칩 받으셨어요? 베리칩 받으셨냐고. 그렇죠? 베리칩을 받으면 지역에 가는가? 지역에 가는가? 자 한국에는 기차역에서 아가씨를 따라가지고 할로 난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34살 먹은 김모씨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조현병이라 하더라고요. 참 특이하다. 조현병이 뭘까? 이것은 정신분열증의 하나더라고요. 2012년까지는 정신분열증으로 들어갔는데 2013년부터는 이것을 조현병이라고 붙였더라고요. 즉 현악기가 줄들이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 같이 사람도 정신이 세포가 정신이 조율이 안 돼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망각증상 환각증상 충동장애 이런 것을 갑자기 나타나는 것 특히 누군가 나를 해체려 한다는 망상이 심하게 들어와서 그래서 이런 병들을 정신분열병 중에 한 파트로서 조현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들었어요. 조현병. 그런데 이것은 묻지마 범죄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 갑자기 충동으로 저 사람이 나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래서 피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 사람을 내가 죽여야겠다. 그런 갑자기 충동으로 죽이는 그런 것이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현대에게는 병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학을 했고요. 신학을 했고 목회상담악을 했습니다. 목회상담악 보면 목사님 사모님 중에서 우울증 걸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모님들을 끝까지 잘 유료하고 사랑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많은 목사님들이 나한테 조인트 가시고 야단 맞고 조인트는 가겠습니까. 정신병 의사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고 정신병으로 약을 먹어야 할 것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야 할 것이 있고 상담을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계에서 지금 뭐가 가장 또 문제로 떠오르는가. 종말병이라는 것. 종말병이라는 것을 종말병이라는 환자들이 많이 씁니다. 대개 신학이 짧습니다. 성경용과 짧습니다. 그리고 대개 2단에 책에 많이 감염됐고 2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겠습니다. 한국의 조연병 환자가 2013년 통계로 10만 5천 명 이상이 벌써 의사의 진단을 받고 됐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종말병 환자들이 베리칩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불안하게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베리칩이 666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리칩이 666일까요.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한심해서 한심해서. 성경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제 결론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베리칩. 베리칩. 보세요. 제일 처음에 나올 때는 이것이 뭐예요. 컴퓨터가 666이라고 그랬습니다. 밥코드 나올 때 굉장히 심했습니다. 밥코드. 밥코드는 베리칩하고도 666에 솔직히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매매하는 데 쓰기 때문에. 베리칩은 베리피케이션 칩이거든요. 확인칩이고 의학용 칩이에요. 의학용 칩. 그것을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을 가겠지만 여러분 정확히 아시고 정확히 좀 이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지. 종말병하고 마라라타 신앙하고는 어떻게 다르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는 QR코드가 나왔습니다. QR코드. 여러분. 그래서 자기 신분을 줄 필요가 없어요. 자기 아이디를. 그냥 QR코드 만들어서 주면 다 나옵니다. 요즘에 어떻게 신분증을 만들려고 하냐면. 만들려고 하냐면. 특수 잉크를 가지고 QR코드처럼 우리에게 택투를 하는 거예요. 속에 이렇게. 택투를 하면. 택투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모든 정보가 다 기입되는 거예요. 택. 그러면 이렇게 베리칩처럼 바더링도 안 생기고 훨씬 좋은. 그것이 이미 연구 중에 있고요. 한국에는 정맥 인숙실로 해서 세계적인 특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정맥이 흐르는 게 다 달라요. 이것을 적외선으로 찍어서 인포멘트에 넣어놓으면. 그 문에 딱 대면은. 그 사람만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면 이것도 다 문제입니까. 베리칩입니까. 베리칩보다 좋은 기술이 계속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가면. 그것이 융융주의로 할 겁니까. 솔직히 이거 QR코드로 해가지고 특수 잉크로 이렇게 손에 박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훨씬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을 찍는다는 것은 표를 박는다. 그래서 긁는다. 새긴다는 뜻이거든요. 넣는다는 의미보다도는 새긴다. 긁는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QR코드. 특수코드로 이렇게 문신 비슷하게 해서 먹지어지지 않는. 그것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666은 아닙니다. 자. 봅시다. 베리칩은 특히 이것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냐면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본부에서 마지막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이 장만호입니다. 장만호인데. 그 예측 베리칩에 숨겨진 사단의 역사 이것을 위해서 베리칩이 모든 사람에게 숨겨지는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휴거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거 올라오면 7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7개월 후에 우리 여기 있으면 우리는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베리칩이 전 세계적으로 다 꽂힌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저하고 여러분도 아직 베리칩 안 받았어요. 다미 선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이 이것을 퍼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가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다 베리칩을 만든다. 2013년부터 다 맞기 시작한다. 강제적으로. 그 법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런 법 없습니다. 없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벌금을 많이 내고 2017년까지 치벌을 맞지 않으면 범죄자로 잡힌다. 이런 그런 법귀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기극들이 다 나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베리칩은 지금은 파저티브 칩이라고 합니다. 회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베리피케이션이죠. 확인용 신처용. 지금 동물들에게 많이 심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나 특수 환자들에게 심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많이 심은 게 아니라 정보요원들에게 많이 심고 있고요. 특수요원들에게도 심고 있냐면 시체. 시체를 끄집어내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베리칩이 무엇인가. 성능이 어떤가. 우리가 얼마나 섞어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제가 베리칩을 연구하신 분의 책을 쭉 봤어요. 베리칩 속에는 GPS, 위치추정장치. 그래서 또 전화도청, 감시할 수 있고 128 유전자 코드로 DNA가 있어서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냥 그럴까. 사람의 생각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꼭두각처럼 우리를 이렇게 핸들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음 많이 들었잖아요. 과연 그럴까. 전자공학다 쓴 글을 보니까 베리칩에 나오는 전파는 아주 미학해서 인공위성이 잡을 수가 없답니다. 베리칩에 나온 것을 잡으려면 스캔에 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 거짓말. 베리칩에 나온 그 전파로 추적하고 알기 위해서는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1m 간격으로 송신소가 다 있어야 합니다. 1m 간격으로. 지금 안 되잖아요. 앞으로 과학이 엄청 발됐어. 베리칩하고 자기 전화기하고 연동해가지고 혹시 그럴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화기 안 가지고 있어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다음에 베리칩은 무선 전파가 스캔에 가깝게 되었을 때만 되는 거예요. 매일 미학해서 인체의 유전 정보를 원한 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체의 유전 정보를 바꾸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답니다. 이 사람들이 할 때 쥐에 목에다가 이렇게 해서 컨트롤한 대로 쥐가 가라앉는 대로 우회전, 좌회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센 전파를, 센 전기를 넣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이 베리칩 가지고는, 베리칩은 꼭 쌀, 쌀 두알만 합니다. 두알만. 쌀 두알만 해요. 큰, 긴 쌀보다 조금 크고 그걸 넣는데 운동선수들은 넣을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부딪히면 약간 뻘록 나와요. 그리고 대개 손에 따도 안 넣고 대개 팔에 넣더라고요. 지방질 좀 있어야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쭉 해봅시다. 한번. 체온 변화에 따라서 체온 변화에서 전기가 만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은 체백효과라는 그 기술을 그 안에 넣지를 못한답니다. 체백효과라는 그 기술을 넣어야 베리칩이 자동으로 체온 변화에서 자동으로 전기가 만들어진데 지금 베리칩에는 그거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마와 오른손에 그 어떻게 해요? 사람이 온도 차이 가장 심해서 거기다 베리칩을 짚는다. 그 사람들이 위를 쭉 쬐죠. 그 다음에 베리칩은 사람이 조종한다는데 베리칩은 출력장치는 안테나이고 전파를 통해 되는데 전파는 전파로는 사람을 절대 조종할 수 없답니다. 전파로는 사람을 조종할 수 없어요. 베리칩은 생체칩이 또 아닙니다. 생체칩은 세폐에 발생하는 전기신호를 센서 C모드라고 하더라고요. 이용해 처리하는 칩을 말하는데 베리칩은 정기적으로 세포와 전련되어 있기 때문에 생체칩 기능을 절대 할 수 없답니다. 즉 세포와 베리칩에는 전기가 단열되어 있어요. 전기가 가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지 않고 만약에 보니까 기술이 발달해서 바이러스처럼 생체 기술을 몸에 넣으면 백혈구가 나서 나쁜 병기를 다 먹어버린답니다. 다 잡아 먹어버린다. 그래서 지금 기술로는 지금 기술로는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움직이고 DNA는 이걸 넣을 수 없답니다. 이렇게 넣으면 백혈구가 나서 다 잡아 먹어버려요. 나쁜 병기 들어오는다. 그래서 이것도 거짓말. 이것도 거짓말. 베리칩을 받으면 의식이 조정되어 예수 믿을 기회도 없고 해결할 기회도 없는데 그렇죠. 지금 베리칩은 거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베리칩 의식 떡도 갑니다. 왜 신분 확인 자기의 병력 기록백기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부풀려 가지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단합니다. 베리칩 수술에서 빼면 됩니다. 베리칩을 넣은 데 보니까 큰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두꺼운 띠쩍을 넣더라고요. 대개 팔에 넣더라고요. 팔에. 오른팔에 상관없습니다. 팔에 넣더라고요. 거짓말이죠. 베리칩 하면 뺄 수도 없다고 사기쳤잖아요. 그렇죠. 그걸 빼면 헌데가 생기고 암이 생기고 그런 사기를 쳤고. 뺄 수도 없죠. 그냥 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수술로 빼면 되는 거예요. 베리칩에는 유전자를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유전자를 넣을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세포가 교류가 안 되고 그 안에 베리칩 소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코드밖에 저장되어 있지 않고 신분장치지 다른 것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로서는 이식된 칩이 부식 또 그것이 전기가 파열될 수가 있다 합니다. 부작용과 질병을 발생합니다. 이게 올해 가봐야 될 생기고 올해 지금 10년도 얼마 안 됐잖아요.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부식될지 아마도 모르고. 여러분이 우리 핸드폰 가지고 있는 전기도 이게 300도면 다 폭발하더라고요. 조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셀폰이 폭발한 경우가 있잖아요. 시계 이런 배럴이 다 폭발할 수 있답니다. 300도가 나오면. 그래서 이것도 그럴 가능성 없지만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 봅시다. 문제 또 문제 봅시다. 이미 자기하고 관계없이 어린아이가 병 때문에 베리칩을 맞았다고 해요. 병 때문에. 왜냐하면 요즘에는 당뇨나 혈압을 이렇게 측정해서 약을 자동으로 하는 그런 칩들을 넣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약이 들어가게 하는. 그리고 추적하기 위해서 좀 센 것. 이런 것보다 이런 베리칩이 아니고 더 센 것을 넣기도 합니다. 유괴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린이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가 때문에 베리칩을 맞은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고 자기 의사로 맞는 사람이거든요. 그다음에 말이 안 되고 타인의 의사에 대해서. 오른팔에 반대. 오른팔이 없는 사람들이 엄청 많답니다. 오른팔 없는 군인들이 엄청 많다. 그럼 N팔에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벌써 말이 안 되죠? 나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받는다는데. 북한. 이슬람 국가. 산족들. 섬들. 돈도 없고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왜 그러냐면. 베리칩을 넣어서. 베리칩이 활용화되면 베리칩뿐이 아니에요. 모든 스캐너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컴퓨터가 만들어져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다.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할 수도 없고. 그걸 언제 다. 2017년에 다 왔는가 봅시다. 그렇죠. 그런 것들. 그것도 어느 돈이 되지가 않고 있고요. 지금도 현대 문명과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태국의 산족들. 태국의 산족들. 그 다음에 필리핀의 산족들. 뉴균이아 섬들. 아마존. 매매 안 하고도 산 사람이 무지 많아요. 매매하고 상관없이 산 사람이 무지 많아요. 매매를 못 한다고 그랬거든요. 자, 봅시다.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2의 선악가라고 그래요. 선악가. 제2의 선악가. 선악가를 택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제2의 선악가가 베리칩이라는 거예요. 베리칩을 선택하면 다 지옥간다는 거예요. 베리칩이 제2의 선악가인가. 선악가인가. 그러면 뭐가 되죠? 우리 성경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구원론이 다 없어져요. 목사님들이 이걸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한심해 죽겠어. 죽겠어. 우리 설교한 거 다. 맘대로 살 때가 마지막에 베리칩 안 맞으면 돼. 그러죠? 맘대로 살 때가. 그런데 여러분 생에 베리칩 맞을 기회가 올 것인가. 우리에게 저 그리스를 만나는 기회가 올 것인가. 올 것인가. 내가 순서를 얘기해 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베리칩을 자기가 선택해서 맞고 안 맞고 그렇다면 구원은 선택이에요. 자기 선택이에요.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반응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밥코드는 사람이 안 씻고 제품에만 지금 다 씻고 있습니다. 베리칩은 지금 특수한 사람과 동물을 아끼는 동물에만 좀 씻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강제적으로 씻는 건 거의 없습니다. 벌써 사기겠죠. 벌써 2016년이에요. 6년. 6개월, 7개월 더 기다려보고 안 그러면 1년 더 줘가지고 1년 더 기다려봅시다. 그렇지? 두 번째, 베리칩은 아직 그런 성능도 되지 않고 그런 역할을 못하는 말 그대로 신분용, 의학용 침이라는 거예요. 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의사가 맞으려면 그걸 받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것이 입을 그것이 없으면 이 사람 검사하는데 갑자기 병원에 왔는데 이 사람 검사하는데 검사하다 죽어버려요. 그럴 때 병원에 간 게 있은 어떤 칩이 됐으면 바로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어떻게 아파서 어떻게 상황을 바로 알 수가 있고 바로 추적이 알 수 있는데 검사 며칠하다가 죽어요. 하루 하다 죽어버렸죠. 그런데 가능한 또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성경은 부작용 수 있고 덕이 안 되고 좀 모양이 비슷하더라도 그런 건 하느질 않는 게 좋다고 했어요. 이것이 666아이라도 맞을 필요가 우리는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꼭 맞이할 사람은 말여도 상관이 없어요. 자, 들어갑니다. 적그리도 신세계 단일정부 14장에 보면 13장에 두 짐승이 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힘을 줘서 힘을 줘서 어떻게 해요? 그 자기를 경비하는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상에게 힘을 줘서 우상이 능력을 하고 말도 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세계 단일정부라고 합니다. 세계 단일정부가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줘서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그때가 온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 신세계 질서. 뉴 월드라고 그러죠. 뉴 월드. 뉴 앤 본부가 벨기에 브루셀에 있는데 그 슈퍼 컴퓨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밥코드를 거기서 다 조정합니다. 밥코드 허락을 받으려면 거기서 특허를 받아야 되는 것. 그런데 그 이름이 뭐라고 그러죠? 비스트라요. 비스트. 야 컴퓨터 스피드컴 비스트다. 그것이 짐승으로 앞으로 모든 걸 다 조정할 거다. 그것도 사기입니다. 사기. 왜 그러냐면 그림이 비스트가 아니고 그림이 보니까 저기더라고요. 바이오매틱 인클립션 앤 샐들라이트 트래킹. 이게 뭐냐면 이것의 압자 약자더라고요. 약자. 그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도 사기입니다. 그 여러 긴 이름의 약자예요. 그렇게 비슷해요. 약자. 이런 것도 이렇게 사기. 프리메신 정부. 정말 프리메신 있는가. 프리메신인가. 프리메신은 무언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포로 시대 때 유대인들 히브린들이 자유석공들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모르게 조직을 만들어서 시흥렬으로 바벨론 문화를 흥황시키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프랑스 쪽으로 와서 프랑스 개몽운동을 일으키고 미국에서 자본주의 문명을 일으키고 자본주의 문명을 통해서 세계의 통합 지배를 만든다는 설이 프리메신에 의한 단일정부입니다. 세계 단일정부. 그런데 그래서 감시의 눈으로서 루시퍼의 눈이라고 그러죠. GPS를 전사시스템을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을 감시하고 베리칩을 통해서 다 조정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책들이 엄청 많죠. 양창규. 짐승의 이름 66을 대적하십시오. 거재동. 한란 중간에 휴가에 쓴 후 666 표가 시대가 옵니다. 이기웅. 베리칩은 666 짐승의 표다. 전효성. 베리칩을 마지막 경고다. 설교는 많이 안 전효성. 참 아깝더라고요. 전효성은. 책으로는 데이비차. 마지막 신호. 이걸 많이 읽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교인도 읽었더라고요. 그거 읽으니까 그럴 듯 해요. 그러더라고요. 이현숙. 마지막 기회. 장조셉. 베리칩의 숨겨진 사단의 전략. 이정철. 베리칩의 짐승의 표다. 김용국조. 세계의 성경의 기록된 영생의 코드. 정화진. 신세계의 세계질서의 비밀. 이런 책이 엄청 돌아요. 재미있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봤어요. 기독교인들이.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래가지고 성교사님은 한국으로 미국에서 철수하신 성교사님도 계시고요. 여기서 몇 분은 돈을 거둬가지고 아르헨티나 산에다가 목장을 사가지고 매매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참 나. 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자 봅시다.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할렌세이라는 사람이 대유성의 지구 종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셀반 키르만 사람 인류의 종말은 책으로 세계에 퍼졌는데 소설입니다. 소설. 소설. 이 사상가들의 가성 소설이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엄청나죠. 이 기독교인들이 불안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정말 병에 걸린 사람들. 이것이 퍼져가지고. 자 프리메신의 저크리스토의 세계정보 음모론. 이것은 보면 시온의 정서라는 책이 퍼져나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위서입니다. 가짜서입니다. 뭐냐면 반유대주의 그런 책인데 이 책은 마키오벨리와 몽테스케와의 지옥에서 대화라는 풍자소설 풍자소설인데 프랑스의 정치풍자가 모르신 졸리가 쓴 것입니다. 이 책을 거의 표절에서 비슷하게 써가지고 이렇게 세계정말을 단일정부를 얘기했던 것이 바로 시온정서입니다. 여러분 알아주세요. 이것이 퍼지면서 프리메신 이런 것들이 키슨저도 프리메신, 오바마도 크리메신 세계 대통령이 했던 사람이 어떻게 프리메신하고 됩니까? 안 하죠. 말도 안 되죠. 그런 사기들이 이렇게 그런데 그럴듯하게 들려. 나는 목사님들까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통탄하겠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게 있어야지 프리메신, 여러분 실체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다 공상소설, 가상소설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는 일루미나이트 조작,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내가 단적으로 짱 얘기합니다. 그 자료는 내가 다 줄 수 있습니다. 다 영어자루지만 그러면 성경 쪽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성경 쪽으로 그 다니엘에서 나오는 신상은 볼까요? 다 나와서 발가락이 열 발가락이 뭘로 됐죠? 열 발가락이 흙으로 됐습니다. 열 발가락이 유럽연합이 열 개로 시작했어요. 지금 유럽연합이 몇 개죠? 스물일곱 개입니다. 또 늘었죠? 28개죠? 28개예요. 끝 4개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세계연합이 됐는지 열 발가락이 뭘로 됐어요? 흙이요, 흙. 흙은 결합이 안 됩니다. 부실부실합니다. 지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따로. 세계 단일정부 그 머슬렘 급진주의자들하고 이북정부라고 다 합쳐서 단일정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이슬람 국가하고 자본주의 국가하고 단일정부 만들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서류예요. 절대 안 됩니다. 종교전쟁이 있을지 몰라도 단일정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체험적으로 얘기합시다. 감독이었던 권사님은 내가 간절을 드렸어요. 자기는 권사할 때 그래서 목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갔더니 지옥에 갔더니 그 뭐예요 그 자기가 게시 봤는데 이렇게 다 666 받은 사람이 지옥 간다고 베리칩 이 사람은 베리칩 받은 사람 베리칩 받은 사람 베리칩 받은 사람이 그타 간다는 자, 베리칩 받은 사람이 다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옥 간 체험을 드렸어요. 체험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내가 다른 걸 또 한 번 쭉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7명의 콜롬비아 청년들이 7명의 동시에 입신해가지고 지옥 가서 본 거예요. 이것은 갔더니 예수님과 함께 지옥을 내려가서 봤더니 지옥에 떨어진 자들 이마에 다 666 낙인이 찍혔더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믿어야 돼? 한 사람은 베리칩이 다 꽂혀있고 뒤 사람들은 666이 다 잡혀있대요. 666 7사람이 본 거예요. 666 666 이 체험에서 뭐라 할 수가 있죠? 666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표시인 것을 우리가 암시를 해주고 있죠. 암시로 자, 성경 쪽으로 갑니다. 성경에는 단적으로 베리칩이 666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리칩이 비슷한 것이 하나도 나와있지 않아요. 성경과 연관된 것이 아무것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무언가 연관됐냐면 우상에게 경비하는 것이 짐승의 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세계 어떻게 해요? 바다에 짐승이 올라오고 적그루스 땅에 짐승이 올라오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적그루스가 그 다음에 표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아직 적그루스에게 힘을 주는 어떤 파워도 안 나타나고 적그루스도 아직 안 나타나서 순서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나타나요. 순서적으로 그 사람이 주는 거예요. 딱 와서 경비하는 자에게 우상에 경비하는 자에게 어떤 사인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인을 주는 거예요. 안 한 자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 우상에 경비하는 것이 짐승의 표와 연관되어 있고 짐승의 표와 거의 이 꼴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 뭐냐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3장 15절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에 말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비하지 않은 자 다 죽이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비하지 않는 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경비하지 않는 짐승 우상과 666하고 굉장히 강가 있고 짐승이 나올 때 그 앞에 언제나 짐승 우상 승부가 계속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개수록 13장 10절 땅에 그어하는 자들은 처음에 짐승에게 경비하니 잠시하니 개수록 13장 14절 짐승 앞에 땅에 그어하는 자들 땅에 그어하는 자들 잘 보셨는데 땅에 그어하는 땅에 그어하는 자들과 땅에 그어하는 자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땅에 그어하는 자들 그 다음에 그것이 우상에 경비하는 자들 그것이 666하고 거의 이걸로 성경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땅에 12절 땅에 그어하는 자들로 짐승에게 경비하니 땅에 그어하는 자들이요. 땅에 그어하는 자들 그러면 뭐요? 구원받은 성들은 하늘로 하늘로 이렇게 계속 하늘로 14절 짐승 앞에 받은 바 이 적을 행하므로 땅에 그어하는 자들 땅에 그어하는 자들을 미혹해요. 땅에 그어하는 자들을 복한대가 짐승에 펼포한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비하는 자에게 나더라 우상에 경배 20장 4절 또 짐승에 그 우상에 경비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나 우상 땅에 그어하는 자들 짐승에 경비하는 자들 이것이 거의 이걸로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에 우상이 먼저 나오고 우상 승배가 먼저 나오고 그와 동시에 또는 그 다음에 표를 받는 걸로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적그릇 쓰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경배가 나오고 우상에 경배가 나오고 그런데 그렇게 순서가 지금 나와 있는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자 오늘 그 구원의 푸는 무언가 구원의 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의 인침 예수님의 이름 요한복음 3장 33절에 그 증거를 받은 일은 하나님의 참되다에 인쳤느니라 고릉조서 1장 20은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티모드에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인치심이 있어 일러스에 주께서 백성을 아신다 아신다 게시록 7장 3절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에 남은 아무도 해야지 말라 하더라 에베소 1장 13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구독하시고 참매하게 하려하심이라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속은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게시록 14장 1절 그와 함께 14만 4천명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게시록 3장 12절 새해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게시록 22장 3절 4절 다 저주가 있으니 다시 저주가 없으니 하나님이나 그 어른 양이나 보자나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테요 그 이름을 저의 이마에 있으랴 그 이름이 그 마에 있으랴 자 우리 서로 한번 봅시다 구원의 인이 보이십니까 구원의 인이 다 있다 구원의 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마에 있다고 구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머리에 이마에 여기에 말씀을 담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처럼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그 다음에 팔에 붙은 행동도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대로 살라는 의미죠 제가 집에는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만 우리 얼굴에 어떻게 얼굴에 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게시록 14장 1절에 그 마에 어른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에 쓴 것이 또다 그죠 그 인이 우리의 구원의 성령의 인치심이 어른 양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고 아버지 이름이에요 보이세요 안 보이죠 천사들이나 하나님 보시면 보여요 보여요 인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그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으셔야 돼 그 다음에 게시록 3장 12절 세이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라 세이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 이것도 세이루살렘은 예수님을 칭하지 않겠는가 두 개 다 예수님 이름을 표현한 것 같아요 나의 이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구약을 구청구로 한번 갑시다 민석의 6장 7절에 그 부모나 자매가 죽을 때에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멸에 있는이라 구약에도 보세요 그 표가 구약은 표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의 시체도 그 부모나 자매가 죽을 때라도 죽을 때라도 그 몸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이죠 부정 여자가 경수나도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6월절이 되면 6월절이 되면 묘지에는 다 흰 가루를 쳐놨죠 그 근처를 밟지 말고 돌아가게 다 하는 거예요 시체 그것은 시체가 부정한 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는 그런 표죠 그 표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자 또 갑니다 에스겔 6장 6절 9장 6절 늙은자와 젊은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모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구약은 표로 나와요 내 성수에 시작할지라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자로부터 시작하지라 그죠 구약에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서에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표 표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이마에 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이마에 표가 여기는 표라고 얘기했어요 표 그런 재미있는 것은 표를 받지 않는 자가 성수로부터 늙은자로부터 시작합니다 무서운 말일세 무서운 교회로부터 먼저 믿은 사람들로부터 가짜로 먼저 믿은 사람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못한 하나님의 그 가짜 종들 믿지 않자고 처치 멤버로 다닌 사람들부터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내 성수로부터 시작할지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사기치고 다닌 사람들부터 거짓 종 거짓 장로 거짓 권사들부터 심판하신 그들에게 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표가 없어 에스걸 9장 3절 4절 너는 에루살렘 성중에 순영하여 그 가운데 행하여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뭐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 이 뭐 동성년의 이 타락 이 자본주의 이 교회의 타락 이런 걸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에서 울며 기도하는 이 화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는 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표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지 마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이야기도 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표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 표 있어요 보이십니까 내가 뭔 얘기한다는 거 알겠죠 안 보여요 대리치 보이는 거예요 things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뭐요 심파라는 천사나 하나님 예수님은 그 표를 봐요 그 표 뭐죠 예수님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표가 그 인이에요 신약을 봅시다 게시록 17장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봅시다 즉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그 표 표가 표가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표를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들의 음료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 표 짐승의 표가 이름으로 적혀진 거 보니까 비밀이라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해석이 났어요 큰 바벨론이라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써줬더라는 거예요 이마에 이마에 그 이마에 기록된 거예요 그 이마에 짐승이 준 표에 기록된 것을 뭐예요? 천사들이 보고 하나님이 보니까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료들 가정한 것들의 어미 뭐죠? 예수 안 믿고 땅의 것을 살다가 우상숭배한 보이는 우상숭배하는 누가 우상이죠? 자신이 다 우상이잖아요 요즘 뭐가 우상이죠? 돈이 우상이잖아요 뭐니뭐니 해도 뭐니가 우상이잖아요 우상이잖아요 돈 좀 입으면 뭐가 힘들잖아요 짐승의 표에도 이름이 있고 구원의 표에도 이름이 있어 우리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아 우리 구원의 표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정확히 나와 있어요 짐승의 표 이름이 뭐라고?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료들 가정한 것들의 어미 뭐요? 다 하나님 안 믿고 우상숭배했던 사람들 한마디로 땅에 가서 하나님 안 믿어요 전부 땅에 다음번 가봅시다 다니엘스에 사드라카 메세가 아벤누구가 나와요 어떻게 해요? 친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구원의 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신상에 절했다면 그들도 666을 받았을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표예요 구원받지 못한 표예요 내가 하나씩 쭉 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봅시다 게시록 13장 8절에 죽임당한 어른이하게 생명체계 장세위로 농매되지 못하고 땅에 그하는 자들 두 개예요 하나님의 생명체계 기록된 자만 구원받아요 아멘? 아멘 그것이 구원론이에요 성경 전체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른 거 없어요 표를 받고 안 받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축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로 땅에 사는 자들로 즉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우상 승비하는 자들이 다 영적으로 받는 표예요 영적으로 받는 표예요 3장 10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마해 땅에 그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땅에 그하는 예수 안 믿고 우상 승비하는 자들 즉 마지막에 나올 때 좀 이따에 갑시다 6장 10절 6장 10절 대주제여 땅에 그하는 자들을 심판해 우리 피를 신호해 주지 아니지 어느 때까지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항의 땅에 그하는 자들을 심판해 예수 안 믿고 예수행이 핍박하고 우상 승비했던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로 8장 13절 공중에 날아가는 덕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기를 땅에 그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어요 땅에 그하는 땅에 그하는 사람 다 화가 있습니까 땅에 그하는 예수 안 믿고 불신 예수 안 믿고 불신 모든 걸 우상을 승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심판 날에 양과 염소를 가리지만 이 땅에서도 적그리소를 나타내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 성경 해석이 틀렸다면 언제 나오세요 다 해줄게요 내가 그래서 이번에 자세하는 게 목사님들 많이 모여 있어서 개수록 11장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그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누구? 땅에 그하는 자들 두 선지자가 땅에 그하는 안멘 사람들이에요 우상승병 땅에 그하는 땅에 그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하며 기뻐하며 서로 외물을 버려요 땅에 그하는 계속 땅에 그하는 자들 땅에 그하는 개수록 12장 10절에 영이 자기 땅으로 내었죠 자기가 용이 자기 땅으로 땅으로 옵니까? 안 믿는 사람 중에 사탄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오는 거예요 개수록 14장 10절에 땅에 그하는 자들을 땅에 그하는 자들을 이거 하나 이제 개수록 14장의 자들을 땅에 그하는 자들을 보면 이거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그하는 자들로 곧 여러 나라 족속과 방안과 백성의 전화 보금을 가졌다라 보금을 아직 받아야 할 사람들이 땅에 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것하고 여기 있는 것하고 땅에 그하는 언어가 완전히 달라 내가 머리를 팍 숙였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정확히 해놨어요 안 믿는 자의 땅에 마귀 새끼들을 그 땅에 그하는 사람들 불신장애의 땅에 그하는 사람들하고 보금을 받을 땅에 그하는 사람들 단어가 완전히 달라 카드의 메뉴스라는 아주 딱 한 번 쓰는 그 단어만 딱 썼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다른 거 우상 승비한 사람 안 믿는 자들 다 지옥 갈 자식들을 땅에 그하는 자들로 표시했어요 성경이 얼마나 액퀴로 다는지 정확하는지 보세요 반대로 요한교시 13장 6절 보면 뭐라 그랬겠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 이름과 그 장막하 곧 하늘에 그하는 자들을 해봐 하늘에 그하는 자들을 해봐 하늘에 그하는 자들을 해봐 하늘에 그하는 자들을 해봐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하늘의 집인 구원받은 대개 보면 구원받은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받지만 땅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내로서 가장 큰 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구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세상 모든 이름 중에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법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는 그런 사각인이 와도 안 받게 됐고 순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 구원량이 다 비틀어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아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노마사 8장 35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혼이 멸명치 아니할 것이오 또 저희에게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계속 성경이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많이 보다 크시므로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만약에 그 상에 오면 다 순교한다고 얘기했어요 절대 구원받은 사람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다 구약의 게시력이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걸리면 다 죽기 때문에 자기들이 비밀스러운 상징적인 말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뭐냐면 개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개마트리아 헬라나 히브리아에 보면 숫자가 다 있습니다 그 당시 네로 황제의 이름을 개마트리아라고 보면 666이 나옵니다 666이 나옵니다 그런데 666이 나오는데 그 네로는 뭐예요? 핍박당하는 황제 승부의 그 대표자로서 네로 이름이에요 네로요 네로부터 계속 당하잖아요 그래서 666을 쓰는 거예요 666 그래서 황제다 그래서 앞으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적그리스도 나타났어요 초대교회에서는 황제 승부의 적그리스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00년부터 1500년까지 1000년까지 뭐예요? 기독교인데 참다운 성대 적그리스도 누구였죠? 천주교였어요 천주교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뭐였죠? 소아시아에서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1800, 1900년까지는 뭐였죠? 적그리스도 역할을 했던 것이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즉은 자본주의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온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나타낸 그림자의 역사적으로 나왔죠 그림자 그림자 그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요한계 13장에 나올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사람들 다 누구죠?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시면 안 돼요 보통 실력 가지고 인터넷에 나온 것 구분하기 힘들습니다 강병국 안식견이요 안식견 안식견은 표를 뭐라고 그래요? 안식견은 적그리스도가 천주교라고 표가 Sunday 월십하는 게 표라고 그래요 마지막 그렇게 가요 잘 가요 그 사람들은 이 역사적인 사실 다 맞춰요 아니죠 역사적인 딱 맞춰서 딱 이루어졌다고 보통 사람은 딱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1268년하고 딱 맞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맞죠 색깔도 보니까 교양이 입었던 그 색깔과 똑같아 그렇게 맞춰가는 아니에요 절대 하나의 그림자지만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이 나오기 때 아직 그 순서가 아니죠 왜 순서가 아니죠 첫째 모든 복음이 어떻게 해요 세상만구에 다 퍼져야 되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이 와야 되고 그때야 종말이 시작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림자적인 적그리스도 나와있지만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태양자를 승비하는 썬데이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을 다 핍박하고 죽인다는 즉 안식계를 죽인다는 천주교나 우리 기독교는 전부 이제 앞으로 사탄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탄으로 사탄으로 그게 보세요 잘 가다가 마지막에 다 그렇게 빠집니다 이게 안식계 다 안식계는 그렇게 빠집니다 안식계 강병기 이런 거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나온 666 베리치비 정태 짐승의 그런 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자 666 그러면서 예 666 서니까 6은 사람을 만들 6일째 만드 6은 뭐요 사람의 수입니다 사람의 수 그때 로마 항제나 로마 사람들을 알아들일 수 없도록 그 얘기 썼어요 로마 항제를 칭하면서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걸 뜻하면서 로마 항제를 또 비웃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888 좋은 손은 7777 하나님의 손은 333 3이잖아요 그걸 추리니티를 317을 본받아서 이 사람들이 666 이렇게 했는데 6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로마 항제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7에서 하나가 부족한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고 계세요 암암리에 강하게 나타나고 내려도 로마 모든 항제 숭비를 하고 있는 항제들도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에서 완전한 사람 완전한 부족한 그러면서 비웃는 것도 동시에 들어있는 것이 그 666 의미 속에서 그래서 사람의 순 거예요 사람의 순 마지막 적그리스도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을 또 개맛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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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666이 나올 거예요 666이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베리칩이 아닙니다 베리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요 우리에게 마지막 적그리스가 나타나면서 666라는 표를 이렇게 얘기할 때도 뭐요 신자들은 알죠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이고 적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이것이 666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666은 뭐죠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표예요 다르게 더 심각하게 하면 우상 숭배하는 표예요 밖으로 보이지 않지만 심판하는 뭐요 천사들 하나님과 예수이면 다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다 적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안 보여 천사들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은 보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뭐요 베리칩을 맞지 말라고 돌아가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주일성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신경쓰고 빌라데피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이상한 거 있으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이거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꼽아놓더라고요 어떻게 어느 권사님인데 좋아서 자기가 자기 돈으로 카피해서 깔아요 천회성 테이프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성경적으로 제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저 빨리고 길어서 죄송한데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절대 혼동하지 마세요 절대 그리고 우리가 살 것은 뭐요 오늘 하루를 마라나타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마라나타 우리 스승님이 강태욱 박사님 저를 유학 보내주실 분인데 기도할 때 언제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밤 일어나기 전에 제 생명을 잠자듯이 잠자듯이 취해 가십시오 아침에 깨면 하나님 새 나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연관에서 열심히 살게 하루가 마지막으로 사십시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한 다섯 가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촌운동 대몽운동 독립운동 한국의 거물꾼 목사님 신학자 책 그다거 신학대학 큰 거 만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보통 위대한 사람이 다섯 목을 할 사람이 하더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에 가면 대화하다가 박존사 서재 들어가 봐야 되네 사모하고 얘기하고 가게 절대 시간 남겨야 돼 점심시간 아까워서 뭘 드자니까 비서한테 보니까 벌이 죽어 라면 왜 그러니 그때 빨리 먹는 것 신학자 우리 교인들한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아멘. 얘네들은 뭐였습니까? 책장사였어요. 책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옛날에 휴교라는 책 나왔을 때 어마어마하게도 사기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죠. 칼 샌더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샌더스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밥코드 나올 때 그 간증하고 다닌다. 교회에서 치리된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대요. 그 사람 과학자도 아니고 베리칩 만든 사람도 아니고 베리칩에서 일해본 적도 없어요. 돈 벌려고 사기치는 거예요. 영어 사이트 들어가면 그게 쫙게 나오는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도 이상하게 전부. 칼 샌더스가 이렇게 나오죠? 칼 샌더스가 이렇게 간증하는 걸 해가지고. 거짓말 사기치고 다닌어요. 돈 벌려다닌 거예요. 절대 현혹되면 안 돼. 세계 단일정부 뭐 프리메이션 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가상 소설이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예수 없는 마음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 내세가 없는 마음은 불안하기 때문에. 사회꾼들에 다 걸리는 거예요. 이왕에 시간 지났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광고를 봤어요. 여기 오면 모든 걸 다 놨습니다. 광고를 봤어요. 갔어. 제가 지금 맛을 느끼지 못. 맛을 후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요? 걱정 마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스에다가 주스를 딱 오랜 주스를 가져와서. 그런데 의사분이 가짜 의사예요. 의사분이 조수한. 조수. 여기다 이걸 좀 부어. 그런데 보니까. 뭐요? 휘발유 냄새가 팍 나는 거예요. 주스에. 아 이거 휘발유 냄새 아닙니까? 예. 후각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진려비는 천불입니다. 천불 내고 한 거예요. 냄새 맡았잖아요. 이게. 너무 억울하대. 그래서 다시 갔어. 귀가 안 들립니다. 귀가. 이쪽 귀를 낮추면 내가 이 천불 드리겠습니다. 귀가. 똑같이 그 의사가. 조수. 왼쪽 귀에. 왼쪽 귀에 휘발유를 부어라. 그러더라고요. 조수가 휘발유를 가지고. 오오오. 휘발유를 부으면 어떡합니까? 아. 청각이 살아났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휘발유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청각이. 너무. 너무 성질나가지고. 응? 너무 성질나가지고. 아. 너무 억울하는 거야. 삼천불 드렸잖아. 천불. 이천불. 이천불. 응. 또 갔어. 시각이 안 보이는데 시각을 낮추면 오천불 내가 드렸어요. 지금 이.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요. 안 좋아겠어요. 그래서. 조수. 그거 있지? 그 약. 눈에다 부어. 그러대요. 똑같은 휘발유를 가지고. 눈에다 부으려고. 오오오. 휘발유. 휘발유 부으면 안 되잖아요. 시각이 살아났습니다. 오천불. 차지합니다. 뭡니까? 사기꾼들은 못 타고 하는 것 같아요. 사기꾼들은. 사기꾼들. 아니 휘발유에 봤으니까 눈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거꾸로 당하러 갔는데. 좋아요.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어느 목사님은 구약은 진리가 아니라고 또 보금신문 거기다 썼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진리예요. 아멘. 아멘. 왜요? 변함이 없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영생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세상 쓸데없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 그 보금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 보금방송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